맛있지? 여기 밑에 이게 나와. 이거 맛있어. 미나 안 먹는데? 맛있겠지? 오늘 먹을 거는 어제 코스트코에서 사온 호박파이야. 가격은 8,990원. 싸네. 가격이 되게 큰데? 가격이 되게 싸. 난 케이크인 줄 알았어. 호박파이래. 잘라줄게. 반을 이렇게 잘라야겠다. 이렇게 자를까? 모양 똑같잖아.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이쁘게 잘라 놓을게. 어서 사온거야? 코스트코. 사이 코스트코에서 있지 당연히. 아! 코스트코. 코스트코 너무 맛있지? 주아는 보도야? 응 그리고 아저씨도 없어 아버씨도 진짜? 이렇게 커가지고 주아 먼저 줘 주아 생일이니까 주아 생일 안되나? 어쨌든 내일이 주아 생일이잖아 11월이야 이제 와 완전 이거 케이크야? 와 되게 두꺼워 와 이거 어른나야? 다 못 먹을 거 같아 와 우리 주아 먼저 줄까 오늘은? 자 주아 먼저 줄까 이번엔 누구 줄까? 나 민아 줄까? 다 어떻게 괜찮아? 응 너 여기 두 개나 맛있어 아빠도 먹어야지 와 엄마가 너무 크게 잘랐나보다 다 못 먹을 거 같아 민지 되게 크네 8만원의 그리지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응 엄마가 자르는 동안 아빠 바나나 다 먹었어? 응 거울에 생크림 묻어서 먹어봤더니 엄청 맛있어 과연 진짜 호박 맛이 날지 엄마 이거 어디에서 많이 먹어본 맛이야 호박 맛 호박이네 완전 진짜 이거 호박죽 할 때 그 호박 노란 호박 응 나 어디에서 많이 먹어본 맛이야 호박 되게 건강해질 것 같은 맛인데 몸이 좋은 맛 이거 몸이 좋은 건가? 아 이거 호박이잖아 몸이 좋겠지 호박이니까 응 발라도 돼 엄마는 왜 안 먹어? 먹어볼까? 생크림이 듬뿍 있어서 호박이 있는지도 모를걸 응 잘라줄까? 여기 먹어봐야지 위에 찍어서 뭐야? 아 이거 끝에 꺼? 응 나도 한번 찍어먹어봐야지 그거랑 같이 먹어서 여기가ife 넘높이 내가 좋아하는 파인애플 주꾸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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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 안먹는데? 여기 파이 여기를 먹어봐. 파이는 맛있어. 파이는 맛있어. 미나가 좋아할 맛이 아니지. 그럼 미나 과일 먹어. 미나 보드. 꼬박을 살짝 덜어내고 조금만 얹어서 먹으면 맛있어. 꼬박이 지금 너무 많아. 꼬박이 지금 너무 많아. 그럼 아기 그렇게 한번 줘. 응. 이렇게 꼬박을 조금 덜고 야호! 먹어봐.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호박이 너무 두꺼워서 호박맛 밖에 안나가지고. 진짜 안 먹어. 근데 호박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그치? 어린이들도. 어른들. 호박을 좀 덜어내고 이렇게 파이를 먹자. 그래도 난 안먹어. 호박. 응. 와. 루코스투커에서 여태까지 사온 것 중에. 응. 최초로 실패다. 응. 우리 입엔 안맞아. 호박이 너무 강해서. 랄라 맛있어. 랄라 다 먹으면 돼. 랄라 이거 다 먹어, 랄라. 생긴건 되게 이쁜데 그치? 응. 케이크인줄 알았는데 진짜 이거. 아니 우선 치즈케이크같이 생겼잖아. 아니 우선 치즈케이크같이 생겼잖아 생긴거. 짠크림만 찍어먹자. 이거 찍어먹는거 맛있어. 과일 크림에 찍어먹어. 그래도 딸카 먹어. 우리 자체가 싫어. 하하하하하하. 과일만 먹을래 우울함. 어. 과일만 먹어. 실 때 호박이 한번 실으면 다 실어. 포도 먹자. 포도가 맛있어. 미나 포도 먹어. 엄마 포도 잘라줄까? 미나 쪽으로 갖다줄까? 응. 포도 먹자. 포도가 맛있어. 미나 재등장. 엄마 포도 죽겠어. 자 미나 여기 포도 먹어. 자 미나 여기 포도 먹어. 이리와. 우리 주아가 제일 잘먹네. 응. 주아 다 먹으려도 되겠다. 왜? 이거 좋아하다. 아니요. 지금 먹는거 뭐하셔서. 이거 먹어봐. 야 싫어.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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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아 먹어봐. 형아 싫어. 응. 그리나 줘. 신아 나도 하지. 응. 형아 따라한다 야. 나 도망쳤어. 응. 안 먹는데도 먹어. муж이 OlympicsYatan's Girls. building. kaik людям. witnessing. ahu. 혀 front. 가지가 marcore flavor. 오셨군요. 감사합니다.